자, 이어서 다음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나와주세요! 최고의 퍼포먼스로 전설을 만들고 있는 에이티즈! 에이티즈! 먼저 인사드려 볼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팬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헬로 에이티즈! Let's make wonderful Christmas together! Thank you so much! 에이티즈의 여러분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 스테이지도 함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대로 미친 폼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원 차트인 빌보드에서 1위를 또 했잖아요! 야! 프로! 네, 소감 한마디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모든 결과는 에이티즈 분들 덕분에 이뤄낸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결과를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나가라는 의미로 봤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좋은 결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티즈에게 2023년 어떤 한 해셨나요? 네, 2023년 정말 에이티즈한테 받은 선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를 보낸 것 같고요. 2014년도에도 우리 에이티즈와 행복하게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달나라까지 가는 에이티즈 됐으면 좋겠어서, 혹시 하나 둘 셋 하면 달나라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는데, 야~~! 2023년 가봅시다~~! 자, 멋있게 이제 런웨이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즈! 런웨이를 걸어주세요! 미친 폭! 에이티즈가 누구보다 멋있게 런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2024년 에이티즈는 과연 어떤 한해를 맞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가운데에 맞춰서 서주시고요 가운데에 맞춰서 서주시고요 포토타임 유노씨 네 멀리 갔어요 가운데에 맞춰서 밀착해서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성화씨 유노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볼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너무나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또 패션을 차려 입어주셨습니다 가운데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계속 하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씨 여상씨 봄지욱씨 하트 우영씨 빠띠빠띠 자 마저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자유롭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사랑의 하트도 날려주세요 가져와 내 트로피 2024년 에 또 수많은 트로피를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티즈 퇴장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에이티즈 왼쪽으로 퇴장해주세요 안녕